연호 연호 안 잔다 난 아래까지만 내려가줘 오빠? 아니 오빠 저거 이불집 저거 벨기 챙길까? 벨기 챙겨야지 3주 동안이나 하잖아 그치? 서바지집 가고 그런 거 아니지? 헤베이팅 갔다 와도 된다 했다? 몇 번 몇 시? 나는 그냥 하루만 오빠 오빠 저거 뭐냐 창문 하기 싫다구나 침 맞았잖아 우리도 웃어 잘 보고 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보고싶을거야? 응? 아 간다 난 안 보고싶어 아니 그냥 보고싶지 가을에도 데리고 가야되는데? 간식 챙겨야 되나 안 챙겨야 되나 물어봐야되는데 전화 보고 뭔가 안먹어 뭔가 뭐지 아 왜 전화를 안받아 아헤 할림이나 봐 언니를 가니까 지금 다 있으니까 아 진짜 왜 안받아 아이 가서 재밌게 하는게 뭐해 또 어 여보세요? 어 아 왜 전화 안받아 아 사이브는 몰랐지 왜 아 나 오늘 가는 거 알면 수 없고 전화를 안받아 이거 저거 물어봐야되는데 바빠죽겠는데 나도 아 진짜 내게 키우면 몰라 설비 구멍이야 그모야 그모야? 그모야? 언니 뭐 말을 그렇게 해? 뭐야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가 알겠어요 안간다고? 어? 어? 그모야 지가 아니 4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지가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뿐이 별것도 아니야 이게 4번이나 자기가 안 받아놓고 아니야 그 모양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빠가 기분 안 나쁘겠어? 그렇다고 안가는 거 좀 아니 약속했는데 그치 빨리 전화해 몰라 안가 아 내가 알아서 해 희나가 기분 좋게 왜 미안해 왜 저래? 내가 예민했어 내가 언니 집 가면 맛있는 거 살게 니가 사야지 내가 사니? 니가 사야지 내가 사니? 근데 내가 산다고 무너질건데 뭐 먹고 싶어? 언니 먹고 싶은 걸로 해 마라카? 나 마라카 뭐 먹는 거 뻔하냐 이런 거 삼겹살? 나 어디 먹었어 곱창 속이 느끼한데 아이씨 니가 정해 그럼 속이 왜 너의 그 모양이야? 아아 경숙경보 경숙경보 언니가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마라카카 좀 그렇게 좀 띄껍게 니가 더 띄껍거든? 아니 그렇잖아 녹음해서 들어봐 언니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띄껍게 온지 아 저 정한건데 아 짜증나 언니는 말투부터 바꿔야돼 끊어 나 안가 끊어 나 안가 언니는 말투부터 바꿔야돼 끊어 나 안가 끊어 나 안가 아 왜 저래 진짜 아 나 지금 대화하기가 싫어 아 왜 그래 말투가 진짜 언니는 말투 웃겨서 진짜 재수없어 아니 지금 다 여기 40%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래 오빠도 그랬잖아 아 언니한테 사과해 오빠도 그랬잖아 오빠가 좀 예민했잖아 지금 내가 왜 나 안해 기다려봐 언니한테 빨리 전화하라니까 아 내가 왜 해야되냐고 응? 내가 왜 아 언니한테 왜 그래 갑자기 안 그러다가 오빠는 말로 왜 그래 뺏뺏기 못 깎어봐 그래 지금 누나 응 아 오늘따라 수지가 좀 예민하네 왜 저래 아이씨 오지 말라 그래 그냥 짜증나 오지 말라 그래 제가 가서 누나한테 사과하라 했거든요 누나가 이해해주세요 누나한테 무릎 꿇으려 했어 아 몰라 누나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한다봐서 알겠어 우지야 누나 전화 언니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가지마 어 미안하다 됐어 내가 미안해 언니는 말투모덤 바꿔야 돼 알겠어 재밌어 재밌어 빨리 어깨나 해 알겠어 근데 나 뭐냐 벌써 짐 다 풀어가지고 다시 사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다 금방 싸 금방 싸 야 됐어 내가 갈게 야 됐어 내가 갈게 진짜 응 내가 할게 제보 바꿔 봐 아니 누나 온다고요? 응 내가 갈게 3박 4일 동안 오늘 지울게 난다 3박 4일 동안 오늘 지울게 난다 3박 4일 동안 오늘 지울게 난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어 그 뭐지 내가 금방 싸서 보내줄게 아니 아니 서현에도 그렇고 서와도 그렇고 서와도 그렇고 서왕 아주 지금 모셔 난리야 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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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 아예 그럼 제가 펜션 잡아줄까 아니 여기 왔으면 너도 언니는 안 그러고 왔어 왔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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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박 4일 동안 언니가 쓴다고 했잖아 아 언니는 어디 화장하고 아깝지 않아? 전혀 아 3박 4일 동안 여기 서와랑 3일이 다를 뿐다고? 같이 오지 그러면 너 꼬아 오빠 나 아 나 그럼 펜픽 아 나 그럼 펜픽 뭐라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서왕아 부모도 보고싶대 아 아 보고싶게 나도 빨리 지금 갈까잖아 금방 언니 지금 나 좀 봐 펜픽팀 가 누가 못가게 했어? 아니 근데 서왕아 부모도 보고싶대 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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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가 온다는데 왜 아 애 2개꺼 아 애 2개꺼 아 애도 왜 이렇게 뻗어 dette 야 근데 이거 오기도 힘드니까 그렇지 어 언니 왔다 아 왜 떨렸어 아Cu 아 재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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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더워 장난치킨다 아잇 재고 진짜 더 더워 수지 너 말하는 사람이지부터 알겠어? 아핫핫핫핫핫 아 아예 애기 으음 원인에 하는거네 반갑게? 뭐 좋은거 같은데 아 좀 매우 좋다 왜 지금 친정이랑 원인에 지금 왜 이렇게 안가 자기 자고싶으니까 나보고 사과하라고 야 우리 그 컨텐츠 찍기로 하지 않았냐? 나중에? 3박 4일에 혼자 혼자 살지? 그런거 없었는데? 아 됐어 나 진짜 가 어? 갔다 간다고 언니랑 언니가 갔다가 3박 4일은 아니고 며칠 전에 전화하러 왔잖아 맞아 실제 간다고 하시더라 50분은 어떡해요 아니 3박 4일까지는 안되고 3박 4일까지는 안되고 아 난 딱 1박 2일만 2일만 있다가 올거야 괜찮아 50분은 어떡해 아 됐어 안가 안가 말투가 진짜 좀 아 원래 뭐야 아 나 갈거야 아 이 바람이야 아 마지막으로